아 배고프다. 나도. 나도 못 먹었잖아. 나도 잘 못 먹었어. 너 먹지 않았니? 많이 못 먹었어. 젤리 루치고 가고. 쭉쏙 미랭을 줄게요. 네? 보여? 안 먹었는데. 바로 여기 있잖아. 저기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? 다 들어왔네. 저기 근데 뭐 있을 데가 있어? 그러게. 진배 씨야. 6시 7분이야. 그럼 식사할 때야. 벌써. 그러면 김밥 하나, 라면 하나를 퍼팅으로 해야죠. 퍼팅은 그래서 갖고 왔지 뭐. 일단은. 여기가 지금 몇 명이야? 다섯 명이잖아. 다섯 명. 아니 식량은 네 명이 게임을 했는데 왜 온 거야? 왜 온 거야? 왜 온 거야? 남겨먹어. 남겨먹어. 다섯 명이. 아니 이거는 전화 걸어가지고 항의를 해서. 아 이거는 좀 항의를 해야 되는구나. 항의를 해서. 항의를 해서. 항의를 해서. 이건 말이 안 돼. 나가는 시간을 좀 땡겨달라고. 그렇지. 좋아.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유일용 감독님. 1박 2일에 유일용 감독님 맞으시죠? KBS에.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똥틀을 줘요. 이렇게. 유일용 감독님. 저희가 음식을. 네 명이 들어오기로 해서. 네 명이 퀴즈를 풀고. 라면 두 개와 김밥 하나와. 뭐 이렇게 잔 거 갖고 왔는데. 네. 네네. 지금 똑하니. 저쪽에 스나이퍼를. 쏘는. 우리 중에 한 명이 더 왔습니다. 지금. 나가는 시간을 당겨주거나. 지금 배가 밤에 못 떠요. 아니 우리가 나가면 되잖아요. 권지호 피디. 상의를 하셔가지고요. 예 권지호 피디. 빨리 얘기하세요. 다섯 명 왔다고. 잘못했다. 지금 입이 하나 늘었어요. 아니 거기에. 고전할 것 같아가지고. 현지에서. 김하고. 파래하고. 물하고. 또 먹어가면은. 한국에서 음식은 보존하지는 않을 거야. 더 정모절하면 손 한번 뜯어먹을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안전하게. 네. 안전하게 나가겠습니다. 예예. 괜히 통화했다. 이거는. 이거는 일로 오세요 일단. 일로 오세요 빨리. 빨리. 포팅하러 갑시다. 이거는. 솔직히 다섯 명이 못 먹어. 첫 번째 낸 사람이 김밥. 라면. 두 번째 낸 사람이. 라면. 라면. 만약 첫 번째 낸 사람이 김밥 둘 다 가져갈게. 1 2 3 3 3. 1 2 3. 작품을 위해서는 굶겠습니다. 아유. 아유. 그럼 우리가 미안하지. 저도 당당하게 복불복 하는 건데 이거는. 아 그러면 안 돼. 김밥. 어떻게 되면 끄세요. 도전. 오.. 아 유닛. 아有點 submit. 아 유닛. 우와 너무 세다 dub 되겠다. 아iße. variables이 너무 많다. 전부 흥이 승입니다. Winning 너무 많고. 이게 olması 좋uyor. 이게 어렵다, suffered. 이야. 이거 너무 어렵다. 와우 아 이거는 오와 오와 아 내가 볼 때는 이 라인으로 가면 이 로 빠져 이쪽 정도 가다가 알아서 이렇게 가서 이 라인 이리로 오다가 이리로 가서 센터로 좀 밀어줘야 돼. 김준호 씨, 저희가 골프를 치운 사람들이 아니어서. 아니 골프 테이블 바꿔서 골프 해가지고. 도전 안 했는데, 도전. 도전 안 했는데, 도전. 도전? 뭐가? 맞네. 카메라 돌려봐. 카메라 돌려봐. 안 했죠, 손준호? 카메라 돌려봐. 진짜 민감하니까. 잠깐만 돌려봅시다. 카메라 돌려봅시다. 진짜 돌려볼 수 있네. 도전. 가지가지하네, 진짜. 민감하십시다, 서로서로. 여기 사람 없어서 여기 뭐 큰일 날 수 있어요, 서로. 형님, 제가 하나를 드리려고 했는데, 형이면 안 되겠습니. 도전 안 했다. 오케이, 형님. 도전은, 사람이 도전은 해야 됩니다, 도전. 도전. 감사합니다. 아니, 대회를 안 해. 원래 1방에서 도전 안 해도 가끔 인정해주고 그랬어요. 두고 보자. 빨리 하나를 먹을 거지. 도전! 꼴새, 꼴새. 아예 재미없어. 먹자, 김밥. 너무 배고프다. 야. 조절 안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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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주 가만히 있었지? 조절 안 했어. 조절을 해야지. 1방 기회는 신호야. 조절? 일단 넘어가야죠. 왔어, 왔어. 아 김밥 한 줄 알고. 왜 이렇게 힘들어. 자!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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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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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김밥. 대형님. 김밥. 도톡치. It's my 김밥. 여기는 100 해주시면 돼요. 어? 여기는 100. 이번에 좀 당겨줄게요. 100. 100. 뭐야, 김밥 안 잘랐네? 우와. 우와! 어? 우와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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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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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여기는 될 것 같은데, 100. 150, 100. 배그는? 쉬워, 배그는. 도전! 근데 이거는 보니까... 너무 쉬워. 너무 쉬워. 회의 좀 하세요, 회의 좀 하세요. 원래 이런 무인대회에서는 다수결이에요. 이리 오지, 잠깐, 이리 오세요. 이게 라면이 제일 큰 거거든요. 라면은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아니라. 아니, 잠깐만. 회의 좀 잠깐 할게요. 제 표정이 왜 이래, 지금. 약간 뭐 여기서. 누구, 누구 하면 빠뜨릴 표정이 하나, 지금. 남은 게 지금. 남은 게 하나 더 있잖아. 라면 하나 마저 먹자. 라면 하나만. 아, 100은 너무 쉬워, 지금. 어? 어? 아, 진짜. 아, 진짜 드럽게 못한다. 잘 됐다, 잘 됐어. 형, 다음 분 오세요. 다음 분 오세요? 다음 분. 어, 쎄쎄. 쎄쎄쎄. 쎄쎄. 쎄쎄. 잠깐만 형님, 먹지 마시고요. 형, 먹지 마시고요. 맛있겠다. 형. 도전. 쎄쎄. 예. 보다는 삼성. 암! 아냐. edy sure consuming Just purposejae. Form noses. Ogive Pot 사라져. 이란 곳이 다시 없는 이 순간. ไป. 나만의 라면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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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래서! 이래서 무인도에서! 에? 살판사고가 나는거야! 아 시금치! 아 시금치! 아이씨! 내 마켓살 같아 마켓살! 우와 반 물어 뜯었어! 알죠 여러분? 뽀글이 먹는 거! 두시고 라면 스프를 눕니다 이렇게! 아 뜨거워 뜨거워! 기다립니다 끝났어요! 이게 바로 보글입니다 보글이 또 완성! 뽀글이 투! 뽀글이 원!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은데 아냐아냐, 먹어도 돼 이제 너 먹어도 돼 맛있어 응 우와 감독님이랑 저랑 세팅해서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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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쳤어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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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사진 패스 진짜 되게 못한다 아, 쎕니다, 쎄 저거 일부러 저러기 쉽지 않은데 오케이 정말 못한다, 정말 못한다 최고다, 최고야 마지막 한 칸 앞에서 해드릴게요 그래도 못할 건데 150? 네 너무 못한다 그게 없는 걸로 약간 동구 보는 것 같아, 동구였나 약간 동구 보는 것 같아, 동구였나 동구 보는 것 같아, 동구였나 동구 보는 것 같아, 동구였나 됐어, 됐어,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 진짜 그렇게 물었네 잘 됐다, 잘 됐어 하나, 둘, 셋 고 땡 뭐야 수시 젤어도 몇 살이냐 정말 아 정말 귀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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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